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IM3 IH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요. 우리 첫 시간인 만큼 간략하게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오픽 시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 연구개발과 설계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인데 과정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수업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오픽 시험 소개하는 건데요. 우리 오픽이라는 것은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까지의 약자인데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바로 구두로 말하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시험인데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냐면 인터뷰 형식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여러분의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어디 앞에서 하냐면 바로 컴퓨터 앞에서 직접 녹음하시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픽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본 시험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설문조사와 자가 난이도를 선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에 의하여 여러분이 본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받게 될 그 문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특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런 섹션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에 대해서 묻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시면요. 이런 내용으로 딱 나옵니다. 딱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신분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거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거 귀하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또는 회사로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학생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니오를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거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시냐 즉 거주지를 묻는 문제인데 자 다양한 옵션 중에서 여러분에 해당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바로 취미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선택하는 내용인데 자 크게는요. 이렇게 4번부터 7번까지로 나뉘어요.